갑니다. 응. 그러고요. 감사합니다. 베리님 눈 작아진 것 같아요. 웃어서. 기독신의 기념 결승선 77개 감사합니다. 어머어머어머어머 우리 도키네키가 71은 내가 뺏고 약간 저 같지 않아요 이거? 약간 이 시그시터 이모트건 약간 나 같지 않아? 77이 같은 거. 오늘도 이제 백두나 가면 던까 가거든요. 던질까 말까. 그러니까 나 허팝님이 10시간 한 거 진짜 믿기지가 않아.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하셨지? 허팝님 이렇게 종이비행기를 이렇게 하셨던데. 선미 노래는 좋은 게 진짜 많아. 선미. 다 좋아. 주인공도 좋고. 저번에 4시간 반하고 진짜 죽는 줄 알았어. 일주일 동안. 팔 보다는 나는. 팔보다는 무릎. 무릎이 너무 아파서. 만약에 해도 오늘도 무릎이 걱정일 것 같아요. 무릎이 너무 아파요. 오른쪽 무릎이 안 좋아서. 그것만 조금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300명이나 대기하고 있다. 미리 그것도 미리. 남의 코스프레 옷 입고 던질까 말까 하면은 시청자고 뭐고 그냥 시작하자마자 정지. 저기요 저 그거 옆 동네 트위치에서 그거 영상. 생방송에서 입은 것도 아니고 영상 홍보했다고 영구정지 당했어요. 영종이야. 나는 되게 위험해. 그래. 저 카드오빠가 78두산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형들 개하나? 개한테 딱히 오라는 사람 없어요. 간다잉? 22삼 간다잉? 이라토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카드오빠 수고리 80두산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카드오빠가 춤 가지 말자고 하셔서 쉬어가겠습니다. 우리 90두산에 댄스 가도록 해요. 감사합니다. 우리 카드오빠 80두산 고맙습니다. 땡큐. 우리 쯔느님이 또 에드벌룸 팬가에 감사해요. 쯔느님 데뷔 맘속에 짜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팬가 10명 가면 가죠. 그거는 진짜 가지. 팬가 10명이면 가야지. 우리 팬가에 10분 계신가요? 팬가. 팬가, 팬가. 풍래. 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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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 팬. 부탁드려요, 우리 짜잔! 저는 후회 없어요. 제가 만약에 방송을 안 했으면 후회할 것 같아요. 제가 방송이나 이런 활동들을 안 하면 너무 어리고 예쁜 나이라서 후회했을 것 같아요. 근데 난 둘 다 하니까 힘들긴 해도 우리 또 레니미도 안 캡핑 갈 거 감사합니다. 여덟 분 남았죠? 내가 아프지라도 서로 엔딩해봐도 우리 쭈느님은 유튜브 보다가 예쁘셔서 생방 보러 왔지요. 우리 쭈느님 감사합니다. 저 인스타 팔로워도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인스타그램에 빛베리 치면 나오거든요. 팬가입... 진짜 팬가입 조금만 더 해주시면 우리 백주산까지 가주신다 그러는데 우리 우리 팬가입 한 번씩 부탁드려요. 여덟 분 남았어요, 댄스까지. 감사합니다! 고고고고고고… 고고 고고 선미 노래가 또 가시나가 사실 제일 유명했는데 보름달도 좋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백두산 못하면 적이 없는거지 돈가도 저 지스타 일주일 전쯤에 복귀했던거 같아요 인물카페라 또 우리 지금 81두산 차례거든요 통팽 가입 없나요? 아 나 그리고 아까 하나 안했다 아까 어떤 분이 100개 통팽 가입해주셨는데 그거 안했어 징굴벨라 지스타 환불 광고로 베리님 나와서 놀랬다고 우리 칼드오빠 저 많이 성공한거 같죠? 그래서 예전보단 많이 성장한거 같죠? 감사합니다 징굴벨락 해야돼 우리 방은 스킵 없어 아 근데 이제 딱 그때가 복귀랑 맞아가지고 어? 어? 앗 엄청 우리 김나나 원조원장님인 소프터가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주광님도 스티커 한 개를 소프터가입 감사합니다. 땡큐. 누나 24살이야. 받는다! 이러면 부끄러업이 고맙습니다. 부끄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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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또 우리 쭈누님이 예쁘다고 스티커 100개로 서포터 가입 감사합니다 우리 쭈누어보니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어 20두산 남았어 그럼 예쁘니까 그런 거지 또 너의 입술 달다님이 4개의 팬 가입 감사합니다 너의 입술 달다님 상영 저장 페리방 속에 저장 감사합니다 또 팬 가입 없나요? 81두산 차례예요 본인 입으론 그런 말 하지마 아니 난 자존감이 지금 되게 높은데 왜 나의 큰 자존감을 깎으려 하지? 아 역효과라고 나 걱정해준 거야 알겠어 그치 칼크님 얘기해주세요 저 100두산 방 설치했어요 어서 오세요 아 진짜 우리 굉장히 워낙에 정말 감사해요 또 81두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즐겨찾기 추천 팬 가입 그리고 인스타 폴로우 유튜브 구독 까지 부탁드려요 바라바라 저 하고 싶은 거 있어요. 두근두근 보이네요. 두근두근 두근두근? 빨리? 빠르게 보니까 하고 싶은 게 생겼어. 네! 맞아요. 카톡울어버님 말씀처럼 저한테 관심 가주세요. 가족이 그만 잘 살고 있음. 약간 두근두근 이건가? 이거 다. 이거 다. 준비하고 싶은 게 있어. 봐봐. 봐봐. 아 머리카락 꼈다. 창룡순. 저 후드 직업 되게 잘 어울려요. 그쵸? 집업 입고 집업 입은 게 더 귀엽죠? 눈치 빠른 애들 눈치 빠른 친구들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어 맞아. 노래도 찾았어 지금. 되게 어울리는 노래 찾아봤어. 나만의 힘으로 설렘이 가득 찬 선물로 정정 다가서는 그대를 어쩜 좋아요 그대 때문에 가슴이 이 시장이 두근두근 난 그대만을 사랑해 내 땅에 내 맘 가득 끝! 눈발! 두근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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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죄송합니다. 나보다 더 큰 그대의 심장 소리가 들려봤죠. 숨겨도 감출 수 없는 건 꿈에도 원하고 있는 건 유튜브 각이래. 나보다 더 큰 그대의 심장 소리가 들려고 그럴까요? 그럴까요? 제가 저 입습. 20주단 아마 뜨려. 아유 또 가누라버니가 83주 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뒤에 아이유에요 저였으면 좋겠어요 아프리카만 하고 있어요 원래 저 혼자 있어요 베비 모르지 모르지 난 그냥 지금 스트레스 없이 방송하는 것만 해도 너무 행복해 아이유 이번에 이번 포스터에요 블루 러브 포엠 블루밍 저 아직 1비에요 저 진짜 베비 달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할 수 있겠죠 2020년에는 할 수 있겠죠 1비 그래서 내가 지스타 때 서술길 대표님을 뵀는데 그 지스타 때 서술길 대표님이 저도 1비라고 나도 1비라고 그냥 방송할 때 행복하게 하라고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사고만 안 치면 된다고 사고 안 쳐야지 뭐가 그렇게 스트레스 받았어요 언제요 언제 여러분 우리 팬과의 한 번씩 해주세요 추천 지게찾기 부탁드려요 지게보며 속 사이는 비밀들 빰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 감사합니다 우리 덕하이 언니 감사합니다 베이기밤 속에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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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모습을 헤쳐도 좋아 나를 도착하면 할수록 좋아 내 이름 불러줘 불러줘 소음 precisa 자연해 애보컬 이 화면 bow casual 지체 미 석 lider 저 오늘 2일차에요. 이만희님 저 오늘은 2일차에요. 아프리카도 클립 다는게 생겼네? 오 생겼어. 강력직. 우와 여련 자라 쿠팡님들 10개 팬가입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4726번째 팬가입 진짜 감사해요. 우리 베리월드 온걸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베리 맘속에 짜장. 어 슈니프. 어 그래? 근데 영도가 있으면 안좋은게 하나가 있는게 방송하는 사람은 좀 걱정돼요. 이게 만약에 저작권에 걸려서 문제가 될까봐. 아 그런게 조금 힘들었지? 크리스마스 쉬는 아 저는 이제 가족이랑 보내려구요. 방송킬 수 있으면 꼭 키겠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방송 많이 하시나? 강남버드님 감사해요. 여캔들 보면 클립 다면 블랙하는 여캠 많던데요. 저는 그런거는 아직 생각 안와봤어요. 음. 누나는 이제 가족이 있는 사람이에요. 산타베리 보고싶어요. 저 이번에 산타 복장이나 이런걸 구매한게 없어요. 크리스마스 땐 좀 하고 이브 때는 잘 안한다고. 탱킴님 저 이제 아프리카 완전 왔거든요. 두산이다! 우리 이제 84두산 넘었는데 우리 84두산 해주실 톰팬 가입 없으신가요? 유학생활 끝내고 굉장히 기본적인 영어 회화 실력을 탑재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베니 사랑 오빠가 84두산으로 팬 가입을! 우리 어허허허 님이 100개 감사합니다! 우리 100개 리액션 갈게요 산타! 징글벨라! 징글벨라! 셋태로 안녕! 85도산 차례에요. 우리 어허허허 님이 100개 주셨으니까 징글벨라! 징글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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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라라! 아니 할건 해야죠. 너무 감사해가지고. 두산은 내 리액션 없고요. 우리 100개부터 리액션 있어요. 방송 안하면 어쩔 뻥? 그리고 내가 방송을 해도 이렇게 방송을 같이 만들어주시고 오늘 사실 이렇게 채팅도 쳐주시고 후원도 해주시고 이런 분들 계셔서 저는 진짜 복 받은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징글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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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백기 고맙습니다! 징글벨! 징애 완ello 의상이 두 편에서 바꿨어요 징그벨 징그벨 와이 징그벨 와이 징그벨 와이 징그벨 와이 징그벨 와이 오! 의찬한 거예요 몸매 좋은 척 질이네 나왔어요 무서워 무서워 진짜 베리님 열혈 정모는 언제 들어와십니까? 제가 지금 열혈이 제가 방송을 오랜만에 왔잖아요 그래서 열혈 분들 중에서 제 방송에 아직도 와주시는 분들이 몇 안 되세요 또 정모를 하려면은 조금 이제 새로 오신 분들 좀 제 방송을 자주 보시는 분들이 열혈 분들이 되셨을 때 네 그래서 좀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은 제가 정모를 해도 자주 봐주시는 분들이 또 이제 오실 수 있을 때 아니요 진짜 안 높아요 열혈 코 진짜 안 높아 진짜 거짓말 아니고 진짜 며칠 전에도 어그로 저기인가? 누구 한 명이 저거 맨날 놀렸어요 맨날 놀리잖아요 갑자기 열혈이 돼서 진짜 웃겼거든요 그래서 엄청 놀랐어요 아 우리 방 진짜 열혈 코 났구나 진짜로 그리고 정모를 하게 되면은 남편도 같이 만나거든요 재밌게 노는 거예요 맛있는 거 먹고 얘기도 하고 같이 놀고 그런 거니까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치 우리 원래 이제 카톡이 카톡이 다 있진 않아 그때 이제 열혈 정모를 했을 때 조금 이제 친했던 분들 이제 카톡이 남아있는데요 뭐 하면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너무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만나기 전부터 만나기 전부터 막 아 우리 열혈 됐는데 정모 열혈 방 있어요? 이러고 오는 게 아니라 이제 나중에 저도 언젠간 열혈 정모를 하겠죠? 그때 만나서 아 이제 친해지고 그러면서 또 방이 자연스럽게 생기고 나는 그런 자연스러운 걸 좋아하거든 자만추 자연스러운 만남추고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또 뭔가 딱 정해져 있는 걸 제가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남편이랑 러브샷 해도 되나요? 그럼 가능하지 이제 남편이 싸다고만 안 때리면 방송을 아예 한 지는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어? 속눈썹이 떠질 때 해주려고 그러네? 어 그러니까 그렇게 안 맞으니까 네 감상하겠습니다 네 아후 속눈썹 틀려주세요 칭글 Given&Beats That's the будете 징글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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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리님 여러코 20등 만기 안되는거 아닌 적다고 하니까 그정돈 아니겠지? 근데 내가 그 말하면 너무 말하면 너무 없어보이잖아 말 안할래 아 말 안할래 요술오빠 어서오세요 얼른 만들라 요술오빠가 백두산 만들면 선물주신다 해서 만들었어요 너무 속보였나? 그래도 만든다 안맞는다 으아아아아아 약속을 지키줬어 징 잘했네 잘했네 약속을 지킨 줄 아는 선물이 있다니 아 우리 요술오빠 어서오세요 또 백두산 바 만들었다고 오늘 만들어서 많이많이 선물해주시고 계세요 우리 카드오빠도 되게 많거든요 요기부터도 85두산 감사합니다 우리 카드오라버니 고맙습니다 영타영타 저 잠시 화장 속눈썹이 떼져서 속눈썹 좀 붙일게요 잠시 소원 요기 요기도 tao fork 백두산이나 채우자예요. 에휴 우리 또 오키도끼 네키가 우리 도키네키도 이거 백두산 하면은 단발분대가 거기서 엄청 많이 해주고 있어요. 아 우리 또 고맙습니다. 우리 86두산 또 감사해요. 우리 도키도끼 네키님 또 87두산! 우리 일단은 90두산 가면은 우리 요슬 오빠가 500개 선물 주신 거 플러스에서 춤 하나 갈 거예요. 우리 요슬 오빠가 뭐 그런지? 영롱 탁, 영롱 탁. 영롱 탁. 영롱 탁. 영롱 탁. 영롱 탁. 영롱 탁. 다들 무릎이 안좋게 박자가 안 맞누 영천에 앉으자면 나 일어나야 돼? 영천 우리 구십두섬 가자! 구십두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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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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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남동케미님도 10개 고마워요. 우리 동케미님도 4728번째 팬가입 땡큐. 한옥만 10개 고맙습니다. 와, 어머, 어머, 89도 3까지. 와, 진짜 너무 좋다. 되게 일찍 저기했어요. 진짜 감사해요. 우리 90도 3 1개 남았는데 우리 90도 3 통팽 가입해 주실 분 계신가요? 한번 해? SO Czyli! 가입해 주실 분 계신가요? 해결하시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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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여러분 댄스 갈 때 추천이랑 즐겨찾기 생각해서 한 분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백두산까지는 두십일 두산 차례고요. 나와도 못하겠습니다. 프리댄스예요. 수엘러는 프리댄스고 방종 아닙니다. 이거는 2분할로. 수엘러는 프리댄스예요. 수엘러는 프리댄스예요. 수엘러는 프리댄스예요. 수엘러는 프리댄스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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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금 네번째 보셨나요? 또 해? 네! 안 보셨으니까. 안 보셨으니까. 자, 우리 징글벨라 하는 동안 또 우리 팬 가입이나 93두산 기다립니다. 우리 사랑을 알아보는 애가 또 93개 감사합니다. 바로 갈게요.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백조산까지 12개 남은 거예요? 진짜 백조산까지 12개 남은 거예요? 이거 왜 이래? 이거 왜 이래? 아 백조산 한 거구나. 아 이게 백조산 다 채워도 막 110두산 이렇게 되는구나. 아 대박! 아 대박! 대박 진짜 우리 두, 두은 천일엄 님이 4,737, 한 시에 한 번대 팬 가입 감사합니다. 베리 만두계에 초장! 저 아이유 엄청 좋아해요. 네. 우와 진짜 백조산 오늘 탈 줄 몰랐네. 단가를 많이 보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오늘 진짜 우리 카드오빠도 우리 다 나와봐요. 오늘 백조산을 도와주신 분들 다 채팅 쳐봐요. 제가 어? 진짜 너무 감사하단 말씀 드립니다. 또 마무리는 또 우리 사랑오라버니가 해주시고도 오늘 카드오라버니. 와 진짜 다 감사합니다. 맞아요 우리 건초오라버니. 또 심심오라버니. 아까 또 있었는데 어디 갔어 지금. 맞아 근용오라버니. 또 긍정오라버니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오키도끼 너 기다렸어. 우리 오키도끼 내기. 오라버니 진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오라버니까지 마무리해서! 백조산을 탔습니다. 제가 방송을 시작한 지 4시간이 됐나요? 진짜요? 진짜 다 감사해요. 진짜. 다 감사드리고. 던질까 말가를 하자고 해서 했으니까. 하긴 할 건데. 하기는 할 건데. 저번처럼 길게는 힘들지 않을까. 더 고생하셨어요. 전과를 준비해야 되겠지? 아 그리고 아까 니꺼네꺼니. 저 양해 부탁드릴 게 있는데. 제가 지금. 아까 옷방에 가서 피카츄 옷을 가지러 간 거거든요 사실. 근데 안 보여요. 피카츄 옷을 제가. 가지고 오려고 했는데. 문제는 지금 그게 안 보여서. 제가 이렇게 이거랑. 아까 옷 두 개 가져온 거거든. 만약에 던가를 할 때. 오늘은 힘들지 않을까. 끝나고. 찾아봐야 돼요. 피카츄 옷을. 음. 몇 분은 이거는. 스타트를 누가 끊여주시나에 따라서. 우리 남의 돈이 고마워. 음. 그거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솔직히. 조금 하는 게 좋죠. 저는 솔직히. 조금 하는 게 좋죠. 이제 시작인데. 어쨌든 도키네키님. 그 옷을 못 찾겠어요. 미안해요. 들으셨나요? 음. 흠. 던가 실드풍? 실드풍은. 201개. 무조건 1개가 많으면은. 실드 아닌가? 그쵸. 룰이 그렇지 않나요? 어. 실드 가능해요. 흐흐흐흐. 3분만에 끝날 레전드. 사쿠라장님이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사쿠라장님이 10개. 감사합니다. 우리 사쿠라장님. 감사해요. 베리의 맘독에. 서장. 화장하고 있는 베리. 흐흐. 아. 아. 딴딴딴딴딴딴. 시작하자마자. 실드풍 써주시려나? 흐흐흐흐흐. 너무 행복한 상상인데. 지금 저 너무 행복한 상상 중인데요. 사쿠라장님. 생가입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자. 세팅이 뭐가 필요하냐. 사쿠라장님이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사쿠라장님이 또 10개.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제가 좋아해서 붙인 거 맞아요. 세팅하려면 그거 필요하죠. 타이머. 잠시 기다려주세요. 네. 플랫폼 옮겼어요. 우리 오사트 고마워요. 빵. 치즈 빵. 많이 가져준 빵. 귀여워. 귀여워 죽겠어. 나 요즘 너무 디제이 배우고 싶어. 빵. 치즈 빵. 백두산 기념 1분 서비스 없나요? 백두산 기념 1분 서비스 없냐요? 타임은 내가. 시작은 내가 끊어야겠지? 그래. 1분 가자. 1분 가자. 맞아요. 친정으로 돌아왔어요. 1분. 1분 갈게요. 고맙습니다. 땅 치즈 빵. 니가 사준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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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아. 토탈 시간 정리하지. 맞지 맞지. 맞지. 스냅프 제로님. 몇 분 선 200개 감사합니다. 1분 가라고. 시작. 1분. 와 미치겠네. 우리 요솔 오빠 시작 끊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근데 토탈. 너무 힘들. 내가 무릎이 안 좋아서. 진짜 최대. 최대 몇. 몇 수로 할래요. 나는 지금 1시간도 빡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최대 5시간이라니. 못해 못해. 59분. 토탈이 이제 넘어가도 이제 정하는 거죠. 2시간. 2시간 가자. 2시간 어때. 2시간. 진짜 많이 봐줬다. 안 되면 나야 이들이고. 2시간 갑시다 우리. 부탁드려. 자 2시간 국룰. 국룰 감사합니다. 지금 세팅 중이고요. 어우 됐다. 이제 이거를 잘하는 내가 싫어. 이제 이걸 잘하는 제가 싫어요. 3분 만에 끝난 레전드다. 맞지. 맞지. 자 방제도 바꾸고요. 백두사연 성과 갑니다. 2시간 그거 적어놔야 되지 않을까. 최대 2시간. 맞아. 여러분 이거. 룰이. 룰이.